물을 구멍니다 볶음밥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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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익혀주고 계란 재료 계란 양파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 섯 소고기 면을 섞어주세요 마늘을 넣는다 면을 넣어서 끓여서 넣어줍니다 진심으로 만들어주세요 쌀에 넣어줍니다 상추는 중에서 불닭볶음으로 만들어줍니다 달콤한 후추 그리고 계란을 넣어 주세요 오일이 만들고 요리에 넣어서 넣어 주세요 물이 많이 넣어주면 고기 1,000원 고추가르기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